주시하세요 Всё 아 여기 새록 8 미친 이거부터 시작이죠 호호호호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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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brity 저는 맨날 컨트렐 좋죠 따라따따따따따 오늘은 커피도 있고 콜라도 있는 아주 부유한 상태의 보급을 받았다 어드벤트 참고습격 세속적 눈물작전 게다가 그 콜라는 펩시지가 아니야 코카플라 아임 쏘 해피 무난한 맵이 걸렸군요 이 친구들은 전자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가 무려 강습한 티쯤 히어로즈 업드 스톰음 흐읍 히어억 그래요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랜큐 트렌틸거늘은 하나를 못쓰겠네 산타...안...이...사용할 수 있다... 예스! 밥은 언제 먹냐고요? 밥은 일어나서 먹죠 일어나서 먹고 방송 끝나고 먹고 하루에 하루에 두 끼 또 빌어먹을 천장에 있는 거 아냐 이거? 카피다! 방송할 때는 뭐...간식 가끔씩? 아... 이왕 안 좋은데 이거? 건물 안에서 싸우면은 지금 세 군데랑 싸워야 되는데 건물 안에서 일단 건물 밖에 적을 치다 봅시다 이거는 수 틀리면은 그냥 도망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내는 시부럴 꼭 이딴 시키지 도망가야 돼 런 런 런 런! 모두 뛰어 에스윗 저거는 또 한 가지 엔진 런! 런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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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앤 가 디스 앤 나우 어디 보자 성광으로 만족해야겠네 다행히 두 마리 분대라서 두 마리 분대라서 다행입니다 하면 놓쳤나보네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면 다 그런거죠 제가 못봤습니다 어떻게 못볼 수 있었지 어떻게 못볼 수 있었던거야 그건 나도 모르지 흠 흠 어디 보자 인파이터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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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으로 움직임을 공세하면서 접근해야겠네요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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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사실버려요 으으으읏 흐 킹하하 겨우 두 마리 죽였을 뿐인데 왜 이렇게 기쁠까? 왜? 두두둥 오버워치 아 이거 두 마리 잡았는데 건물 내부에 지금 여섯 마리에서 일곱 마리 전부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든 하나를 먹고 튀어야 되는 각인데 지금 러닝건 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낭낭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거만 먹튀할 수 없을까? 이 문에 막혀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죽이기에는 상황이 매우 안좋아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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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추가적인 애드가 가능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아 기계가 문제다 다행히 드론 하나 떨궈줬네 하하아 이거 참 졸라 멀리 있네 걸릴 수도 없게 이렇게 된 상 접근한다 퐁퐁퐁퐁 퐁퐁퐁 퐁퐁 에드가 날 가능성 80%이상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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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상은 빗나가지를 않아 씨발 한번쯤 빗나가 보라고 도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머리를 얻어 퐁퐁퐁퐁 퐁퐁퐁 퐁퐁퐁 척차시aval 척차시 México 욕 안하는게 장점이었다고요? 그런거 없어 저는 욕쟁입니다 여러분 절 매도해주세 어... 딱댐! 이게... 아주... 아주아주아주 예술적으로 저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창문으로 통해서 탁 때리는거 같대 예술적인 방법 아니고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예술적으로 수류탄각을 보는거지 저는 경험을 한쪽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예술적으로 여기서 각을 딱 딱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왜 안되지 왜 탁 탁 탁 hole 어? 됐는데 방금 아니구나 어떻게 해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푹 흐흫 이 시부러 후으으혁 둘도 알리면 이거 다음 차 어떻게 잡지? 어차도 어차. 둘 다 얼어라. 일단 얼려야 된다. 앤. 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안되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천장에 딱 던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선으로 빡. 얘 직군은 못 던져 왜. 아니 던지는게 아니지 손으로. 이렇게. 겁나 위험하네. 그럼 뭐 운바를 믿는 수밖에. 한 명 죽을 수도 있겠네. 잠시만 더. 이거. 죽을 수도 있다. 야. 야 이게. 이걸 또 치명타 받고 뒤진다고? 장난해 지금 나랑? 장난해 지금 나랑? 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한 칸... 시원 진짜...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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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턴 아 못살릴 것 같은데 아 자 족같은 게임 진짜 아 이거 왜 또 치명타 맞고 뒤지고 지랄이야 참 진짜 I've got the package on the move 지랄해라 지랄 X-ray neutralized possible until located I have the asset heading out 아 치명타 몇 프로지 방금 말도 안 되는 거 맞은 것 같은데 또 죽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걸 맞아 살릴 수 있나 살릴 수는 있네 퇴물을 하나 포기해야겠네 습도 시뮬레이션 덕분에 달릴 수는 있네 이게 템 먹은 놈이 죽고 갈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3개밖에 못 먹죠 근데 진짜 막 1% 맞고 뒤지면은 진짜 후우 하긴 1% 맞고는 1% 빼고는 맞을 일이 없어 바로 게임 자체가 다른 각을 안 주기 때문에 다른 걸로 안 주는 게 많은 어구리에서 한 끼 먹어야지 블레이스톤 찍지 말까 존나 쓸모없는 것 같았어 저 자세나 찍을까 애들이 너무 경계에 강한 애들이 많아 희능이 너무 블레이스톰으로 때린 것도 반격을 해? 그건 약간 배런스 안맞는거 아닙니까? 지금 안되겠네 사고나겠네 잘못하면 유턴 지원거 났을 때 그냥 가만히 블레이스톤 반격으로 뒤질 수 있잖아 그냥 괜히 안때려도 되는거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는거잖아 저 자세가 반엄에서 완엄 판정받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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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돌이 도라인 내가 진급했네? 보급품과 엘레리온 크리스탈을 좀 얻었네요. 나머지는 학금이었나? 미션이 하나도 없는 상황 미션이 하나도 없을 때 현재 새로운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재료들을 구입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돌격투레 스파클을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스파클을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스파클을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격병장 키워봐 아르타니스를 키우면 되겠네 그런데 저에게는 도움이 안 돼 우리팀이 더 도움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센터 안 돼! 쉔 와야 돼!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끝나 저격 저격 전자기 소총 2개 철갑, 철갑 전자기면 얘들이 들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경험치나 먹으러 가는 전자기 소총 1 고급 스커프가 하나도 없나 별일 없는데 고급 스커프 있고요 아, 제격총은 고급 스커프 필요 없지 너는 여기서 딜하러 온 게 아니라 경험치먹으러 왔으니까 고급 스커프 그리고 기관도 딜을 하긴 해야 되니까 철갑탄은 지금 하나, 둘, 셋 특수병도 하나 쉐니의 치료를 하면 되니까 뭐야 왜 아이템이 안 빠져 아이템 빼라고 누구한테 있는 거야 철갑탄은 더 필요하긴 하네 얜 어차피 제압샷 드리고 고급 유턴발사기는 왜 모면 되지? 저 기술자가 부족하구나 어어 그 corne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토터 맥 하나 주자 좋아요! 이걸로 스파크 얻어온 다음에 스파크 미션 딱 합류시켜 가지고 가면 강습라인이 좀 빈약한게 커버가 될거에요 그리고 스파크가 지금 무기도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졸라 쌀꺼야 이 타이밍에 애들 꼴통을 한방에 하나씩 날리겠지 한시간 뒤에 봅시다 위쪽은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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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바보 여기가 인을 너무 많고 짱전 완료 찰가상 트루냐? 전작인데 왜 뒤로 가야들? 뭐야, 짱글 뺐어? 기술 잃으면서 애추연수 쏴야 세게 때리지 찐따 특징 몰라요 원래 찐따는 그러는거야 가라! 점화 완료! 아니, 씨X 뭐야 이거? 아, 이러면 전작에 왜 들고 와서 딱 총 들고 오지 에이 점화 완료! 점화 완료! 점화 완료! 무슨 짓이야? 전투 프로토콜 전투 프로토콜 일단 여기 있는 상병들은 무조건 진급이니까 지금 엔지니어가 상병이죠 상병 진급이고 게롤트랑 민스크랑 특수병 애들이 경험치 많이 먹어야겠네 어차피 진급인 애들은 게롤치 많이 먹을 필요 없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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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우웅 괜찮습니다 바이퍼킹이요? 그거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난이도로 팍 올리는 거잖아 지금도 힘든데 그런거는 소반에 게임 끝내기 직전에? 그럴 때 가는 거 아닐까? 안그러면 감당이 안될 것 같아 저희들은 적어도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다 죽을 수 있으니까 철과상은 원래 바닐라 때는 철과상이 없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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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은 그래도 딱총이어도 딜이 좀 되네 얘들만 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저구 그치? 저격은 디아피 그치? 그치? 이 箱이 통제 Sedan가 그치? 전화! 무기 발사! 아 레이저 건너뛰고 전장에 한거에요 전장에 한거에요 점화 완료 아니씨 왜이러지? 오늘 예감이 좋지 않아 흠 흠 아까 1프로를 쳐맞지 않나 지금 7프로를 빗나가지 않나 저게 83프로면은 실질적으로 93프로로 만든건데 오늘의 기회는 저게 놀래는 오늘의 경향에 대해 도로라이로 오늘의 기회를 찾는 그 다음 일은 이 직전의 기회를 얻었을 때 이 직전의 기회를 가면 그리고 그의 말 또한 날의 리액션을 공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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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You were but a child when I was torn away I could never understand the pain that Bono must have felt of my loss Still, we shall complete his legacy together Pretty sure I would have remembered dad and I had a psychotic blood 기계류한테는 그, 노출 치명타가 거의 없지 않나 보장이 거의 플러스만 10% 맞을걸 기계를 치명타는 이제 찰과 상을 일반으로 일반을 치명타로 바꿔주는 확률이고 아직도... I don't blame father I don't blame father In my heart, I know he really knows truly lost I knew your father for years, Lily He would have said something This guy's just trying to get in your head He seems to know an awful lot about us About me Could he have gotten into our files? I'm ready 바로 튈 수가 없네 기관이 바로 도망갈 거니까 Take this Your son You were the flawed child I was the ideal You were the best father You were the ultimate You were the ideal You were the ideal 엄청난, 엄청난 충격이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불화를 탁 치면서 그걸 방송을 했다니 탁! 치면서 전체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체 시스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잠시만요. 아니 진짜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Tact's 컬처초크 그 자꾸였어. 띠용 어떻게 그럴 수가을지 점화 완료 왜 안보여 얘들은 치아가 교묘하게 안보인다니까 점화 완료 아 살가성 졸라졌다 빡 오히려 자격이 2라는거고 너는 먼저 가고 오늘 사망자 사망자 데드풀이 갈뻔했습니다 사망자 도움되면 짐 고구마 전무 이 미션은 진짜 너무 귀찮아 말티에리엄? 오늘 말투에스컴을 하다가 식사 좀 할까? 하하하하하 탈쌍 없니 이 미션은 히힣 풀러가 발음 우리 ente 이케 perquè 이렇게 제거 어디에 있는지 호아 으악 내 입문은 이제 널 죽이는 것이다 얘가 알겠 아멘 오 마이 갓 아, 지금 일부 탱들이 딜이 너무 세가지고 안티탱커가 나와야 되는게 맞기는 거죠 이 장소에 실패하는 것에 대해 제작을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너, 미치다 너 미치다 6발 사부대의 전투기구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실력입니다. 3발 사모지에서부터 시작하자. 4발 사모지에서부터 시작하자. 1발 사모지에서부터 시작하자. 자, 도전하십시오. 의상에서 도전하십시오. 랜그 이산아 여기라 이산아 여기라 여기라 랜그 리허설 제이없 엔스 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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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신은 오랄레스 때문에 무단 못 나오지 힐 스킬 자체가 완전 똑같은데 알뜰 권능 아나도 궁극기가 메르스와 겹침 흠 흠 고급 전작은 안나왔어야지 너희를 보내줘 죽이는게 돼 죽이는게 돼 죽이는게 돼 라인하르트는 나올만한데 스킬 겹치는게 거의 없잖아 연구는 처음에 그 뭐야 라디오 멀티 뚫는거 하고 그 다음에 무기 모듈하고 그 다음에 기본 연구 한번 돌린 다음에 경사예부 장교예부 전작이 이렇게 갔어 다 외계 생물학 중간에 있거든 내가 볼 때 이 빌드는 초반에 과학자를 적어도 한두기? 적어도 두기 두기는 먹어야 돼 흠 만약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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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가 없어가지고 과학자가 안나오잖아 그럼 과학자를 돈으로 사야되는데 그럴밤엔 리셋하는게 나을정도 희망이 딱히 없어 그렇게 돈쓰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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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hysical form once promised to be dangled before my eyes lifeless despite my best efforts 히오스에는 개가 나와야지 히오스에는 개가 나와야지 그거 있잖아 X3 보스 아 누구냐 그거 메피스토 메피스토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임중에 가장 많이 죽은 보스 중 하나야 아니지 중 하나가 아니라 내가 확실한건데 가장 많이 죽었어 메피스토가 메피스토가 나와야지 오메 개 클났다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 이거 오오오오 하 2 . . . . . . . . . 상상실의 대략 상상실을 잃습니다 오, 심장 쫄깃했네 진짜 이제 모든건 저 친구들한테 달려있어 이게 다른 애들 다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샌이 마지막에 죽으면 지구가 터진네 그리고 내가 아까 그 라이브로리인가 모식인가 걔 방성한거 같거든 지구가 세자리가 될 수 밖에 없어 걔 네자리 될거 같아 걔는 걔는 그냥 이미 이미 뭐지 게임을 깨려고 한 나이보다는 게임을 연구하고 있어 걔는 게임을 막 공부하고 있다니까 패턴 패턴을 레아르다가 진짜 데이터 데이터 패드가 되려고 하는지 게임을 연구하고 있다고 게임을 연구하고 있어 게임을 연구하고 있어 아, 그렇게 정리해보는 명령이 떨어졌다. 정대는? 뭐야, 저 경계인데... 안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 렛츠 투 데스! 렛츠 투 데스!